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 중국 심천입니다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 있습니다 직접 골라서 먹는 겁니다 물론 옆에는 야채들도 있고요 전복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우럭 같네요 우하 1 2 2 엄청나게 큰 기회입니다 바닷가제 음식을 직접 몰래 먹습니다 바닷가 이상한pi 바닷가 없어 작은 메기가 새우 요즘 중국에서 그래서 핫한 식당입니다. 직접 고른 해산물들을 구람쇠를 달아서 주방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주방에서 바로 요리를 해서 갖다주는거에요. 중국인들이 좋아하고 사실 먹을뿐은 없는거 같아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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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가 직접 음식을 대기업의 회장님이죠 족발 같은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인다운 식당들입니다 이거는 족발 같아요 이렇게 주문한 것은 주방에서 졸이 되어 테이블로 가져다줍니다 이렇게 된 테이블 다이닝룸이 5개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시키기 전 일단 이렇게 대기주를 기다리면서 신선한 여러 음식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중국인다운 말싹입니다 식당을 하나 해도 참 이렇게 대박이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음식을 먼저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음식은 요즘은 세계를 모니고에서 이렇게 뺏고 있는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음식은 음식을 먼저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뺏고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아이아만에 뺏고 있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